잘해요? 잘해요? 오빠가 껴주세요. 남자가 껴줘야 돼요. 제가 께는 거 잘 못해요. 감사합니다. 따라가고 싶다. 진짜로. 야 나 저 오빠 따라가고 싶은데 갑자기 네가 나타났네. 고마워. 아우 넌 특별히 여기다 해줘도 돼. 야 깊숙이 넣어줘. 그래야 내 저기서 보고있다. 야 이거 내가 빈깔 가르더니 뒤에서 보고있다. 일단 줘. 싹 다 보고있다. 언니가 일단 줘. 이걸로 쑥 집어넘져야지. 이거 여기 들어갔다 나온건데 갖고싶은 사람. 아우 다 못생겼어. 안주고싶어. 성형아. 아우 그래 언니. 언니 줄게. 갑자기 잘하는척 하세요. 집아 체러 들고 오고. 언니야. 언니야. 그걸로 뭔데채 우리야. 우리 그지들이 이래. 진짜 알지. 서로 누구 하나 주면.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. 하나 더 드릴까요? 나 돈이 너무 많은데. 4개래. 저기요. 불쌍해서 많이 드리는거에요. 아니 저기 민들레 이름 써는 데다가 저장해놓으세요. 만원만 가지시구요. 그래도 내가 잘하는건 없는데 그래도 노래는 들을만해요. 목소리가 좀 씩씩해가고 노래만 하는건데 노래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. 그죠? 여기는 한국사람들 아니에요? 오라버니 잔해 줘요. 오라버니 해줄까 언니? 그래 나는 그런사람들이 제일 좋아. 내가 좀 어리버리하니까 사랑아. 사랑하는 누구사랑가? 이면접거 아니야? 응. 그래요. 알았어. 꽃길이나 해. 오라버니 해줄까 언니? 어휴 나 큰일났다. 이거 다시 꽉먹어야 되나봐. 다 내 돈인데. 안 돼. 들어갔다 나오면? 다 풀러야돼. 오라버니 하나 해줄게요 언니. 그러면. 고마워요. 나 차가워. 나 차가워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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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부 лай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클렌ets. 판매들. 파인팅. 고맙니다. 크 сердTalk AdPHAsia podcast que 그래 나맙니다. 역 стар이랑 한 시간 정말 행복하였어 설레이다 여행이 다시 아픈 줄도 모릅니다 아픈 줄도 모릅니다 오다마는 없는데 기대력 걸려요 더 나아간 가슴에 얼굴이 있고 지금 그대로 죽어도 영원 없어요 나를 충만여줘서 행복해요 오다마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살 거야 오다마는 목소리에 울리고 웃어요 오다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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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력 걸려요 오다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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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